내가 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나랑 일하는 출판사에 출입하고 어시스트가 되겠다고 내 서재에 앉아있는 정도면 스토커 아니니? 절대 아닙니다 그래? 아니구나 알았어, 가봐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, 틀림없이 멀리 안 나가 얘,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그거 장난감이 아니야 쟤가 어제 제가 어제 물 좀 봤거든요 아줌마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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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뭔 소리가 아이고 뭔 일 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니? 다시 한 번만 해보지 이렇게? 아니요 이렇게요 아래에서 위로 그래야 급소리를 찌를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재능이 있으신데요? 그래? 소설인가 뭔가 쓰는 것도 그거 몬할 짓이다 몬할 짓이야 뭔 일 있는가 싶어 퍼 뜨고 와봐 뜨고 차는 뭘로 드릴까요? 커피요 나도 커피죠 칼 좀 치워 아빠라고 마 이거 소품이라서 안 다쳐 이거 소품이라서 안 다쳐 좀 치워 이렇게 좀 치워